2박 3일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특가 준비했거든요. 49만 9천원부터 떠나보실 수가 있으세요. 여러분 49만 9천원이에요. 49만 9천원입니다. 오키나와가요. 그것도 성수기인데 진짜 이 가격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거의 힘든 금액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귀차는 일정 없어요. 순수하게 여행만 즐기십니다. 49만 9천원은 좋은데 노 쇼핑에 노 옵션입니다. 그래서 믿겨지지 않지요. 심지어 여기에 여행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비치 호텔에서 1박 전객실 옵션 뷰예요. 나하 시내 호텔에서 1박 힐링에 맞는 딱 관광 하실 수가 있고요. 추라미스 속과는 빠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추블리 모녀가 가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. 1850원 상당까지 저희가 넣어드리고 오키나와 월드와 옥천 동굴 보시는 오키나와의 문화체험을 보실 수 있는 곳까지도 1240원 상당 포함시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파인애플 테마 농장이라든가 파인애플카 포함을 시켜드립니다. 600원이고요. 110V 충전용 어댑터 제공하고요. 오키나와의 명물이죠. 산빙차와 별모래. 이것은 별식입니다. 이것도 이제 다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심지어 전 일정에 식사가 포함이 되면서 특식마저도 3대 특식이 아니라 4대 특식까지 꼭 가셔서 드셔야 되는 샘스 스테이크, 카레, 호텔, 디너브펜, 텐동 정식까지도 맛보실 수 있고요. 여성분들 쇼핑 좋아하시잖아요. 롯데멘에서 1만 원 선물 교환권까지 깨알같은 재미까지 선사해드릴게. 오늘은 특히나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선점도 해두셨고요. 방송 전에. 초반부터 여러분 진짜 많은 분 들어가십니다. 예약은 넉넉히 남겨주세요. 인원수대로 꼭 남겨주시고요. 결제하시는 분들은 대표 1인만 결제하시더라도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해피콜 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여러분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따뜻한 저 일본의 남쪽 오키나와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.